자, 우리 이전 시간에는 그 MoJS를 이용해서 애니메이션을 하는 방법을 살펴봤는데요. 이 애니메이션을 좀 더 지능적으로 하는 뭔가 좀 살아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게 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와 좀 반응하는 기능들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바로 그로 한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. 자, 우선 첫 번째로 좀 알아보고 싶은 거는 랜덤하게 이 애니메이션이 움직이게 해서 좀 의외의 효과들을 주는 방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. 자, 랜덤한 효과를 주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음... 자, 여기 보시면은 x, y 이렇게 되어 있죠. 이거를 제가 이번에는 그냥 0으로 하겠습니다. 그러면 이 도형은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서 출발을 하죠. 그리고 left-top도 마찬가지로 0%로 이렇게 하겠습니다.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기에서 시작을 합니다. 자, 이 상태에서 제가 이 도형을 저 shape을 랜덤한 위치에서 위치에 있게 만들고 싶으면 예를 들면 여기에다가 land라고 하는 함수를 쓰는 거예요. 이 함수는 자바스크립트 함수가 아니라 mojs가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문자 안에다가 넣어주셔야 됩니다. 자, 이렇게 하면 어... 이 수평으로 이 첫 번째 위치, 여기가 0이고 끝에가 100이거든요. 그 사이 어딘가에 위치하게 됩니다. 자, 이렇게 하고 리로드를 한 다음에 다시 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클릭할 때마다 위치가 랜덤하게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이 값을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다가도 이렇게 붙여넣기 하면 보시는 것처럼 리로드 할 때마다 다른 위치에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. 자, 그런데 이제 이게 약간 조금 아쉬운 것은 리로드 할 때마다 다른 위치라는 거예요. 다시 말해서 제가 클릭해서 플레이, 리플레이를 할 때마다 저는 랜덤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보시는 것처럼 한 번 세팅이 되면 그 위치를 고수한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. 자,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에다가 generate generate라고 하는 함수를 중간에 껴주시면 보시는 것처럼 제가 클릭할 때마다 여기 있는 generate라는 함수가 실행되면서 이 함수가 이 C1 객체의 랜드로 되어 있는 값들을 전부 다 새로 생성하는 그런 작용을 합니다. 그 덕분에 보시는 것처럼 , 클릭할 때마다 다른 위치에서 출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. 그리고 이 랜덤 함수는 여러 군데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 자,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 duration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랜드로 이렇게 지정해갖고 0부터 200부터 2000까지를 지정을 하면 0.2초와 2초 사이에 이 도형의 크기가 달라집니다.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좀 불규칙하게 도형의 어떤 그 도형의 어떤 크기가 달라지는 속도가 달라지고 있고요. 그리고 이 값을 여러분이 어디에도 쓸 수 있냐면 여기에도 쓸 수 있습니다. 예를 들면 랜드라고 해서 음 30부터 10부터 50까지를 지정을 하면 자, 클릭할 때마다 도형의 크기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. 역시 Stroke width에다가도 1부터 10까지 이렇게 지정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테두리의 두께도 실행할 때마다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것이 바로 랜덤 함수고 이 랜덤 함수를 실행할 때마다 새로 리뉴얼하는 새로 리프레시하는 기능이 generate 라고 하는 저 함수를 호출하시면 됩니다. 아시겠죠? 자, 그 다음에 여러분이 만약에 여기 있는 이 그 shape이 사용자의 마우스 포인트를 따라오게 하고 싶다. 그러면 이 중간에다가 또 이런 걸 껴 놓으시면 돼요. tune 이라고 하는 tune 이제 조정하다 조율하다 이런 뜻이거든요. 즉 실행할 때마다 저 shape 객체의 property를 조율하는다는 뜻이겠죠. 자, 그래서 여기에다가 객체를 놓고 x를 2.page x라고 하시면 자, 여기 있는 2는 뭐냐면 여기 있는 요거죠. 예 그리고 여기 있는 2는 바로 사용자가 클릭했을 때 웹 브라우저가 이 함수를 호출하는데 호출할 때 어 여기 있는 저 첫 번째 매개변수로 이벤트 객체라는 걸 주는데 그 객체 안에는 pagex라는 값이 있어서 사용자의 마우스 포인트의 위치를 알려주는 프로포티입니다. 자, 그래서 우리가 요런 식으로 처리를 이렇게 해주면 자, 보시는 것처럼 클릭할 때 음, 잠깐만 잘못했나요? 요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사용자가 클릭했을 때 요기 있는 값은 제대로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레프트와 탑을 이렇게 랜덤 값을 줬기 때문에 불규칙하게 등장하는 거예요. 자, 그래서 저는 요거를 0 요것도 0 으로 주겠습니다. 그리고 다시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사용자가 클릭했을 때 다른 곳에 적당한 곳에 위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. 필이 좀 안 이쁘니까 마 젠 다 로 바꿀까요?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.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랜덤 그 랜덤을 리프레쉬할 때 사용하는 제너레이트 그리고 어 실행된 실행할 때마다 프로퍼티의 값을 동적으로 바꿔줄 때 사용하는 tune 이라고 하는 이 함수 메소드 를 살펴봤습니다. 자,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몇 가지 그 완결되어 있는 예제들을 좀 만들어 볼 겁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